으아악 뭐야! ㅅㅂ! 아..어떻게.. 아..어떻게.. 스타트! 고!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그렇지 자..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오늘 제가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일때문에 여기를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일보고 나오는 길에 이 폐여관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고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흰색 한복같은 곳을 입고 물 위를 지어가지고 건물 주위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건물 안에도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 밖에서는 한 8, 9명 정도 한 8, 9명 정도가 건물 주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한 30미터쯤 차타고 갔나서 바로 구급차 두 대하고 백차 한 대가 내 반대편에서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분이 부족한 방향으로 여기를 3일 만에 이틀만인가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 뭔 소리야? 소리를 들리는 사람? 어? 뭔 소리야? 소리를 들리는 사람? 어디야? 소리를 들리는 사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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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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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감사합니다. 저 머리 너무 잘 못해. 이 여자는 소리.. 이 여자는 소리.. 남자만인 것 같아. 막 cumpl dass.. 이런.. 풍.. 이.. 이.. 여기..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어.. 나가서 확인해 봐야지 안 돼.. 안 돼..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도박도 안 돼.. 어차피 흡이 없어 그러면.. 안 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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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더.. 안 돼.. 안 돼.. 안 돼.. 안 돼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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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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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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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? 거기 있어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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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나 어떡해.. 나 어떡해.. 나 어떡해.. 나 어떡해.. 나 어떡해.. 뭐있지..? 하나 아니지.. 누구야 또..? 뭐야..? 뭔 소리야..? 야..잠깐만..! 잠깐..! 누구야..? 이거.. 잠깐..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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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나와라! 나와라! 오!